형 생각나? 7년 전에 경주 갔던 거 제 기억에는 여기 춘화가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 어우! 완전 본데 하지 말아도 돼 안결한다 저기 여정아 경주로 올 수 있니? 오늘은 여기서 같이 잘 돼 또 오셨네요 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요? 지금 뭐 하는 건가요? 제가 진짜 따라가도 되는 자랑 아닌가요? 낮에 봤을 때 진짜 변태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? 손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? 귀 한 번 앉아봐도 될까요?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둘 다 더 이쁘죠? 감사합니다.